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영주권 문호에서도 전달과 거의 같이 취업 이민 문호가 대부분 계속 열린 반면 가족 이민에서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1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에서는 리저널센터 투자 이민의 승인만 불허될 뿐 거의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렌트로 오픈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핵심을 이루는 1순위와 2순위, 3순위까지 2022년 회계연도가 들어서도 계속 오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때 승인이 불허됐던 4순위 비성직자 종교 이민은 영주권 승인도 다시 재개됐습니다. 반면 5순위 투자 이민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센터 영주권 승인은 11월에 홀로 불허, 즉 언어터라이즈드로 고지돼 그린카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저널센터 투자 이민도 접수일은 11월에도 열려있어 관련 서류를 계속 제출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취업 이민 수속자들은 리저널센터 투자 이민을 제외하고는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 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키고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EA 순위만 계속 거의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나 접수일은 2021년 6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비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9월 22일에서 1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에서 함께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